미국 대선을 둘러싼 미래 자본의 흐름, 이 자체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실리콘밸리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는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가 트럼프와 헤리스의 지지로 양분돼 있잖아요. 규제 문제, 곧 비즈니스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 지지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지지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제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세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실리콘밸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죠.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 문제라든지 또 AI 규제, 또 암호화폐 규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또 공화당에서 특히 트럼프 후보가 부자 감세, 그리고 또 기업들 감세 이런 것들을 공약을 내걸면서 지지세가 과거보다는 높아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또 메이저가 될 것인지 그건 아직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민정책, H1B 비자가 있는데요. 이민정책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지역들은 워낙 이민자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메타나 구글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기술을 또 혁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이민정책이 좀 지역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또 혁신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이번에 아무리 트럼프 후보가 부자 감세 또는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지지를 뒤집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AI라든지 또 암호화폐,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노숙자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이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좀 안전 문제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트럼프가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리가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든 헤리스가 당선되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상당히 큰 리스크죠.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에 적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많이 적응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완전히 또 뒤집혀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카멜라헤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사실은 정책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적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되는가는 상당히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특히 한반도,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이고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트럼프나 지금 바이든이나 공급망 변화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는 걸 지금 바이든 보다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국내 메이드 인 USA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고 또 외국 기업들 규제를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IRA 같은 법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반도체라든지 또 이런 첨단 기술을 미국 내 하면 또 세금은 많이 주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제1호 행정명령이 바로 IRA 폐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도해 세울 수밖에 없고요. 카멜라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 또 전기차의 많은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국 기업들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영향을 안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 정책입니다.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나 카멜라리스나 지금 다 공통적으로 강하게 지금 중국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좀 대결하는 품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하이테크 영역에서는 많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우테크 영역에서는 아직 많이 밀립니다. 중국이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지금 정책에 따라서 한국이 조금 더 수출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생기기 때문에 두 카멜라리스나 트럼프 당선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조달 이 문제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누가 당선이 되든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의 주도권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성장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냐면 지금 생성 AI, 반도체 또 이를 위한 에너지 조달 문제는 지금 2024년 후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2025년 또는 그 이후까지 상당히 중요한 타픽이 바로 생성 AI, 반도체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이 세계를 동시에 미국에서 패권을 가져가겠다. 생성 AI의 서비스 패권, 반도체 패권.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미국에서 지금 지어라라고 많이 짓겠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거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송, 비효율적인 전송 문제라든지 또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 현재 반도체로는 공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조달과 기술발전 이게 좀 잘 된다면 앞으로 인류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게 지금 전력망의 과부하라든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안 되니까 다시 화석연료를 증가하게 되는 결과 즉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고 더 많이 생산 방향으로 가면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더, 기후 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또 인류의 생존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성, AI, 그리고 반도체, 에너지 이 문제는 앞으로 인류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